검찰이 선수 선발 비리 의혹 혐의로 안산 그리너스FC의 임종헌 감독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는 축구 에이전트 A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임 감독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임 감독은 태국 프로축구 파타야 유나이티드 FC 감독 시절에 한국 선수를 선발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